경영대학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장 영재호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경영대학 교우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서로를 격려하고 고대인으로서 우정과 긍지를 다지는 제37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정몽원 경영대 교우회장님과 권수영 경영대학장님 최강근 구의학본 동기회장님 그리고 교우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려대학교가 112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재학으로 시작한 경영대학도 마찬가지로 11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경영대학은 국내 경영학 교육의 효시이자 현재 국내 1위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AACSB 인증, 유럽 EQUIS 인증 두 개를 동시에 획득한 몇 안 되는 대학일 뿐만 아니라 QS평가에서 학문 분야 평가 중 경영학이 세계 대학 순위 45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경영학 연구분석센터를 만들어 우리가 직접 세계 경영학 리서치 랭킹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서도 전세계 71위를 달성하며 국내 유일의 100위권 대학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쾌거는 언제나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영대학 교우회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대학 교우회가 지금처럼 모교와 고려대 경영대학에 대한 열정어린 지원을 지속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욱 발전하는 경영대학 교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남은 2017년도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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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